오늘이 7월 31일 날입니다. 그래서 선묵했었던 툰베르기아 아프리카 말 같죠?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식물, 동글성 식물인데 아프리카 나팔꽃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는 검은 논의 수잔 아 그러니까 꽃이 있으면 꽃 가운데 까만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 논의 수잔이라고 하고요. 황색, 오렌지색 그런 것들도 있고 백색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흰색, 보신 것처럼 흰색이고요. 그래서 뿌리 활동이 이렇게 좋습니다. 동글은 화재에 그대로인 듯 한데 뿌리 활동이 워낙 좋은 것입니다. 아프리카 나팔꽃, 검은 논의 수잔입니다. 3개를 해놨는데 3개 다 이렇게 뿌리 발근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동글이 아주 급속도로 자랄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꽃이 약간 형태를 갖추면서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줄기들도 이제 나오는 거죠. 새줄기 나오는 거고요. 검은 눈의 수잔은 이렇게 뿌리 발근이 잘 되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아 이것뿐만이 아니고 동글성들은 대부분 거의 대부분이 뿌리 발근이 아주 쉽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다래도 동글성인데 지금 삽목을 하면 아주 잘 되죠. 그래서 동글성은 이렇게 잘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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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잘 됐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